강렬하게 제빛을 바라는 가을. 가을이 무르익으면 농부의 가슴이 설레옵니다. 지금 한창 예쁠 때예요. 색깔이 들었잖아요. 채파룰 때보다. 예뻐요. 시간과 정성이 더해 빚어낸 색. 그보다 더 고운 빛이 또 있을까요? 여기는 가을만 되면 눈이 엄청 보강해야겠어요. 그렇죠. 여기 딱 꽃인데. 마을 곳곳에서는 이 탐스러운 꽃이 핀답니다. 1년에 밤꽃이 두 번 피죠. 지금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국간꽃이 피고. 할머니는 못같이 생겼어도 국가만 이쁘잖아. 행복으로 물든 가을 풍경.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용상북도 서북부. 송리산이 얼싸안고 낙동강을 곁에 두어 풍요로운 땅 상주로 향합니다. 가을빛이 내려앉은 송리산. 계절이 깊어질수록 아름다운 빛은 더 진해지고. 화려한 단장 마친 산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 그런데 산 아래 사는 이들은 그 유혹에도 마음 흔들릴 새 없답니다. 주황색 이건 뭐예요? 매트 매트. 감 매트. 감 깨지지 말게. 밑에 쿠션 있게. 애지중지 키운 감 수확하느라 단풍놀이는 꿈도 못 꿉니다. 안 맞을까 봐. 저들은 귀농해갖고. 7년이면 초보자네. 네, 초보초봐. 목포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던 강휘석 씨. 고향이 그리워 7년 전 아내와 함께 상주로 돌아왔습니다. 타지에 있어도 마음으로 그리던 풍경. 이젠 직접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전체가 단풍이에요. 산이 저들은. 저들 마을인. 마을에 단풍 온 것 같아요. 안 가도 돼요. 따로 안 가도 돼요. 갈 시간도 없고. 알록달록하고 초록에다가 빨갛고에다가 노란색에다가. 뭐 무지개 색깔이지 뭐. 안 그래요? 그런 거 보신 거 어떠세요? 나는 몰라. 내 생각으로는 너무 황홀해. 붉거나 노랗거나 강렬하진 않지만 언제 봐도 정겨운 주홍빛. 이런 거 따지면. 이런 거 못 써요. 이거는 찍어라. 얘는 감 종이가 달라요. 얘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얘는 다르잖아. 얘는 죽어잖아. 왕감이야 왕감. 아니다. 얘는 왕감이야. 왕감 아니야. 얘 왕감이라니까. 이게 둥실은 감이 둥글둥글하다고 아니고 둥시고. 왕감은 감 크기가 사이즈가 크다고 해야 왕감이에요. 그 다음에 각이 딱딱 치고. 그리고 상주에서는 둥실을 최고 감으로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작감이에요 작감. 저도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똑같이 보여요 두 개가. 그러니까 초보자죠. 피디님은 초보자고 저는 전문가고. 곶감으로 유명한 상주. 보통 상주 곶감으로 알려진 게 바로 둥시 곶감인데요. 과거 그 맛이 우수하다. 조선 왕조 신록에 기록됐다는 상주의 귀한 보물. 상주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흑 땀스러운 단가. 57박사. 오늘 57박사. 오늘 57박사 같습니다. 여기 곶감 만드는 계절에는 밤너설이래요 밤너설. 다 끝날 때까지. 강휘석 씨 부부가 사는 곳은 곶감 마을로 알려진 밤원 마을. 가을이면 마을이 텅텅 빈답니다. 주민들 대부분 감나무밭에 가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마을의 공동작업장. 수확한 가문 우선 크기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크기에 따라 곶감 맛이 다르다는데요. 감 크기. 크기별로. 제일 큰 거 1번. 그다음 크기 2번. 큰 크기. 크기에 따라서. 맛은 1번이 제일 좋고 크기가. 1번이 제일 좋고 맛이. 감 크기는 감 농사 성적표나 다름없습니다. 제일 완감이네. 올해는 전문 1번이네. 1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올해는 비가 많아 수확량 자체가 적었는데요. 그나마 품질 좋은 감이 많아 마음이 놓입니다. 배치죠. 아우아우. 자, 가자.